오이 우프 그런 부족함이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 사냥이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그 위에 서게 될 겁니다 저는 무엇의 은담인데요? 괴물의 자식 그게 네 운명이겠지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알아? 형한테 대하라를 빼앗았으니까 죽여도 됩니까? 난 내가 짠판이 아니면 놀지 않아 왜 우리들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? 내가 정의 왕이 될 사람까지 타공이라는 재앙의 씨앗을 그들 수 있다면 타공의 비밀을 알았어 그놈의 숨통을 끊을 수 있네 타공의 삶의 편 내가 정의 왕이 될 것 같지 않았을까?